결국 지역업체 북일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정위는 뒤늦게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북일푸드 측은 해당 사안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프레시웨이를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겼습니다. 조정원에서는 합작회사의 경영학화에는 양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공정위가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민사사건을 해결을 하고 다시 공정위에 와라. 공정위 측은 분쟁조정을 보낸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공정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의 다른 판단에 지역 중소업체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